지금 이렇게 큰 그림 다 그려놓고 하나가 무너지면 어쨌든 간에 얘들은 다 무너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미래나노텍이 좀 빠졌는데 미래나노텍은 좀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또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파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오늘도 알렉스님 멤버십 가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견인 서포트주 감사드립니다 자 미래나노텍 오늘 6% 떨어졌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나노텍도 오버슈팅이 상당히 심한 회사에서 아 이것도 좀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에서 OLED LCD 디스플레이가 경쟁력을 조금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매출액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 그러면서 여기도 뭐 단기순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요거는 뭐 크게 이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유보율도 좋고 부채비율도 좋고 다 좋은 기업이죠 다 좋은 기업이다가 이제 뭐 최근에 배당까지 한 그런 기업인데 주가만 갑자기 급등스럽게 올라갔다 그 이유가 이제 리튬에 섞였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파볼게요 자 당사함의 계열사는 이제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윈도우 필름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차전지 소재는 미래첨단 소재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자 2차전지 소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건 한 7.87%인데 요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많이 높지만 주 사업에 비하면은 크게 높은 건 아니죠 2차전지 소재 여기 보시면은 상반기에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미래 첨단 소재라는 곳을 갖다가 인수를 했으니까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2차전지 소재 부분 매출은 인수가 최종 완료된 시점인 2분기 매출부터 집계를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첨단 소재라는 곳을 갖다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매출이 된 거는 지금 있는 2분기 보고서부터 들어가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최고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동률은 42%밖에 안 됐나 그러면은 업황이 상당히 좋다고 그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미래나노텍이 갑자기 22년 2월 10일에 50억 규모의 자사득을 취득 결정을 합니다 그죠? 주주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아 이거 상당히 좋아요 뭐 매출액이 나니까 그거는 해주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50억으로 수량이 66만주 보이시죠 66만주를 갖다가 인수를 합니다 자기주식으로 자 그러면서 그 전에 배터리 양극재 업체를 인수를 한다는 기사를 띄우게 돼요 요게 미래나노텍의 주가이면서 요기서부터 요까지 갑자기 9천원에서 8천원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기 쌌을 때 자기주식을 갖다가 취득을 했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여기서 공지를 하고 2개월 만에 주가 거의 한 3배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좋은 생각일 텐데 그 뒤에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은 뭐 어쨌든 JNK와 신성장 동력을 찾는 미래나노텍 소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사사주를 갖다가 취득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요 지분도 3배가 오른 거니까 나쁘지 않죠 어쨌든 자기주식은 이익인용으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여기 보면은 미래나노텍은 광학필름 전문기업이다 광학필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JNK를 가져오면서 2차전지 소재로 넘어가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하죠 경쟁력을 갖다가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2차전지 소재를 갖다가 가면서 이제 리튬 그쪽으로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너무나 많은 쪽으로 넘어가니까 좀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9월달을 10월 말에 들어와서 대량 보유 상황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김철형님 특수관계자들이 이제 팔았다 요건데 요 주가에서 보면은 8,000원대에서 15,000원대니까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파는 거 보이시죠 최대주주가 판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봐도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판다는 얘기는 고평가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최대주주가 샀다는 얘기 요 가격대 요 가격대는 또 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철형님은 여기서 장래 매수를 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장래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격대는 벨루에이션 자체가 좀 높다 여기서부터 했던 건 좀 아깝겠죠 6만 얼마인 주 조금만 더 했어도 지금 뭐 두 배 이상의 차익을 냈을 텐데 요건 좀 아쉽긴 하네요 김승천씨 그런 상황이 있고 위에 또 보면은 교환사체권을 발행을 했죠 그런데 이게 100억 단위입니다 100억 50억? 50억씩 요렇게 해가지고 그죠? 100억 단위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환사체권이 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KB증권이나 삼성증권한테 발행을 한 건데 자기주식을 교환대성으로는 교환사체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자기주식을 갖다가 7,000원대 샀을 때 66만 조였잖아요 50억으로 그런데 지금 이거 100억에 56만 주로 준 거죠 2월달에 자기주식을 샀어 그리고 10월 말에 그냥 보도로 판 건데 오히려 주식 수량은 더 적은 거죠 근데 가격은 두 배 남는 장사죠 이거 상당히 좋은 거죠 뭐 푸드옵션, 콜옵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월달에 들어와서 한국메탈 실리콘 M&A를 위해서 MOU를 체결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뭐 2차전제 응극제 소재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 JNK JNK는 양극제 관련해서 뭔가를 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는 이게 양극제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수사나 리튬을 갖다가 부시는 분쇄를 갖다가 하는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구주 매입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요 어쨌든 JNK가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 비슷한 류겐 하지만 음량이 다른 거잖아요 위에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한 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죠? 나노분말 첨가제 엘젠소 배터리 양극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응극제로 진행을 한다 그죠? 응극제 소재를 주력하는 한국메탈 실리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실사를 최근에 완료했다고 어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215억을 내려가지고 55%를 갖다가 확보를 하면서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회사의 가치는 적어도 한 420억 사이에서 그 정도 되는 거겠죠? 한국메탈 실리콘 높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은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전환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흑연이 원래는 주요 소재인데 그러면은 실리콘 시장은 점점 더 높아질 텐데 왜 이 상황에서 굳이 매도를 하는 걸까요? 55%나 주고 같이 그냥 협력사로 해서 하면 되는 건데 뭔가 있다고 조금 약간 애매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뭐 중장기 계획은 미래나노텍의 자동력과 뭐 어떻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뭐 이용을 해가지고 실리콘 광산을 개발한다 광산 개발 광산 지금 광산 개발하는 것 중에 하나 있는 게 있죠 금량 그죠 금량도 리튬 광산을 갖다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여긴 또 실리콘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수산화 리튬 금량이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실리콘 응급제에 쓰이는 실리콘은 또 이 미래나노텍이 하고 대단하죠 근데 미래나노텍은 대구에 있고 요거는 부산에 있고 업종도 비스무리하고 그죠 화학죠 뭐 소상공인 뭐 그 라이언스 클럽이나 상공인 이런 거에서 하면은 충분히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이 자 한국매텐 실리콘이 어디 있느냐라고 봤더니 네오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협력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실리콘 응급제 원료를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오배터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이제 나노실리콘 분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다 공급을 하는 어쨌든 요거랑 사업적인 거를 가져가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 네오배터리가 어디랑 연관이 되어 있느냐 자 AMP 5분 만에 전기차 완충기술을 갖다가 확보한다 실리콘 응급제 건설 참여한다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캐나다에 본사를 둔 네오배터리 머트리얼즈 이화 네오배터리와 응급제 제조시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 MOU 여기는 MOU랑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메탈실리콘 실리콘도 지금 MOU를 갖다가 했죠 어디랑 미래 나노텍이랑 그러면 얘들 둘이 지금 서로 간에 원료를 갖다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자 AMP는 네오배터리 뭐 배터리 머트리얼즈 주식을 갖다가 현금 취득하기로 했다 취득 금액은 30억 정도 30억 이거는 완전 싸죠 싼데 어쨌든 연결고리는 생긴 겁니다 연결고리는 생겼어요 자 이 AMP가 어떤 회사냐 보시면 뭐 항상 우리가 봤던 그런 적자로 가는 회사에다가 영업이익은 더 마이너스가 나는 그리고 부채비율을 높고 유보율이 높은 이런 유보율이 낮은 이런 한계기업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5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사업이 원래 PCB를 하는 회사래요 PCB를 하는 회사니까 지금 2차전제 소재 뜬금없죠 그죠 연관성이 없잖아요 사업에 그 다음에 보면은 자회사 스튜디오 2046을 갖다가 설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엔터테인 사업을 안 돼요 이것도 연관이 없죠 연관이 없으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AMP가 YSP 외 3인으로 철회주주를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운관 외 3인에서 YSP 요걸로 했다 근데 이 YSP가 전운관씨 아들 소유에요 아들 소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영을 승계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AMP는 6년째 적자를 허덕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전운관 대표의 아들인 전학수 대표가 100% 최대 주주를 가진 법인이다 라고 얘여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AMP나 요거나 YSP나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죠? 자 뒤에 갑자기 나옵니다 초록뱀 초록뱀이 떠 나와요 초록뱀 우리 초록뱀은 언제나 안 나오는 곳이 없죠 AMP 전환사체를 16% 보유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공교롭게도 신사업을 추진 선언한 AMP가 이번에 신규 이사로 선임한 이도용 전 회장의 경우에 과거 주가 조작으로 200억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 기소되는 바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금 조달로 발행한 전환사체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최대 주주 변경을 소지를 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쨌든 이 핵심 초록뱀이 또 나왔습니다 자 RN2 테크놀로지 최대 주주 지분 21%를 갖다가 AMP에게 양도를 했다 우리 항상 보는 세렬지도에 흔하게 나오는 거죠 최대 주주 변경되는 거 그죠? 재밌나요? 이거 재밌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막 계속 이어지니까 어쨌든 RN2 테크놀로지 최대 주주는 AMP다 이렇게 되어 있고 RN2 테크놀로지가 하는 걸 보니까 전기차 방열기판 사업을 갖다가 갑자기 진출을 한대요 자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오 그래? 니들도 전기차로 가는구나 방열기판 최근에 방열이랑 관결된 거 어디 있었죠? EM 플러스 있었죠? 2차전제 소지에 막 다 들어가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응극제 양극제 방열판 뭐 각형 금양광용 원통용 뭐 오만 걸 다 하고 있죠 지금 얘들이 그냥 합쳐지면 자기들 안에서 모든 걸 다 돌리면서 소재도 만들고 재료도 만들고 리튬도 공급하고 각형 배터리도 만들고 완제품 만들어서 다 그냥 소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AMP는 뭐 이렇게 아까 이거 봤던 거 그리고 RN2 테크놀로지는 재온소성 세라믹 전문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차전지 보호소자 부품인 REP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이건 원래 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보호소자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BYD 등 뭐 고객사를 두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확 명확하게 드러날 수는 없는 거니까 아직까지 자 RN2 테크놀로지 보면 여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은 700억 정도 그런데 유보율이 또 높잖아요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보이시죠 하나리오 바이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적자회사가 곶간이 있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 곶간을 털어먹는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죠 딱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요렇게 또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뭔가 좀 트러블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고가는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코로나의 대유행 뭐 무역 갈등 요런 것 때문에 조금 수출환경이 악화가 되었다 뭐 요렇게 얘기하고 공시대왕의 사업 부분 MLC 뭐 요런 쪽으로 레이더 이런 쪽인가봐요 무선통신 요런 쪽 그리고 2차전지 회로보호회로 요거 아까 말한 거 신주인수권부사체를 발행을 결정을 하는데 200억 규모 200억 규모 200억 규모 행사가 20,308원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보시면은 대부분이 기관이죠 기관이니까 아 좀 안정됐어 기관에서 200억을 해줄 정도면은 앞으로 이제 높게 볼 수 있다는 거 전망치가 좋다는 거 그런 거잖아요 작전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신주인수권부사체를 갖다 발행을 하자마자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N이 최대주주가 되고 그러면서 그 2차전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중에 하나가 야 빨리 돈 갚아 이렇게 된 거예요 콜옵션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60억을 바로 갚게 되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1월 25일날 발행을 했던 건데 그거를 갖다가 바로 그냥 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득 후에 소강 예정이다 어쨌든 간에 200억 요구 받은 거에서 아까 유보일 보셨잖아요 유보일이 좀 있으니까 60억 정도는 날려버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00억 규모의 유증과 200억 규모의 CB를 발행을 결의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AMP와 R 파트너스 코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하고 보통주 8,350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된다 신규 상장일 납입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받아서 내년에 판다고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죠 물론 뭐 보호 예수계가 이런 게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 이거 전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취득이 필요한 자금 조성 내역을 보니까 AMP가 결국에는 사내 보유 자금으로 이제 했는데 이걸 갖다 차입을 해온 경우가 어디냐면 YSP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자회사 스튜디오 2046한테 웃기지 않아요 그죠 돈을 빌려오는 게 10억 26억 이런 식으로 16억 이렇게 해가지고 26억인데 그걸 갖다 다 자기 자회사에서 빌려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계가 또 자기들끼리 맞물려서 계속 돌고 돌리는 거예요 뭐 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별로 모양새가 안 좋죠 AMP 유상증자를 결정을 한다 클라우스 홀딩스에서 100억을 조달했다 이렇게 해요 뭐 클라우스 홀딩스에서 100억 조달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상지카일룸 그거 생각나세요 이거 제가 안 바꿨네요 오늘자로는 좀 바뀌었을 거예요 상지카일룸에서 소송 등의 제기 이거 말씀드렸죠 시작하면서 어제 영상에서 그러면서 아 신주를 갖다가 유상증자 받아서 발행 못하도록 하는 소송이 걸렸다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김머모의 18인이 요 뒤에 보시면 나오죠 김명재의 18명 그 사람이 채무자 상지카일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요런 거 유상증자 받으면 이만큼에 나오는 그걸 갖다가 발행을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금지 대상자가 요 유상증자 결정 나오죠 요거 70억 빌리는 거 클라우스 홀딩스 클라우스 홀딩스 그러면 AMP 상지카일룸 같은 세력이 엮였다 그죠 그리고 AMP는 지금 어디에 있었죠 네오 배터리 네오 배터리는 어디랑 하고 있죠 한국 메탈 실리콘 이 메탈 실리콘을 갖다가 누가 인수를 하려고 했죠 미래 나노텍 요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랑 이거랑은 업계가 겹치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에 있는 네오 배터리 한국에도 많을텐데 의자스럽지 않아요 왜 캐나다일까 왜 그렇게 되는 걸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 강민수라는 분은 중앙DNM과 상지카일룸에서 옛날부터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스카디홀딩스 이거를 갖다가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스카디홀딩스랑 연관이 많은게 HJH홀딩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있는 한종희의 약자에요 한종희 이거의 약자인데 이 한종희씨가 예전에 상지카일룸에서 보여줬던 KH필룩스 이쪽에 있는 필룩스에 있는 사람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재밌죠 재미없나요 저 엄청 재밌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제 항공 메탈 실리콘 그쪽이랑 그 다음에 네오배터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추측을 갖다가 너무 과대하게 끌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실제로 거래를 맺고 있는 건 맞고요 지도로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는 AMP도 아까 클라우스 홀딩스랑 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록뱀이랑도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AMP가 초록뱀까지 여기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설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KH필룩스 초록뱀 뭐 이런 것들처럼 다 연관이 돼 있다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닐까라 생각했었던 금양조차도 세원 ENC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래난화택조차도 AMP랑 어쨌든 간에 다른 자회사들을 통해서 인수하려는 자회사를 통해서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얘들도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요거 한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한물이고 요쪽에 있는 것도 한물이고 요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장난 아니죠 그리고 아직 남은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제가 항상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게 잠깐만 제가 사라질게요 요기에 WI에 투자를 한 요 WI에 투자를 한 그리고 여기 있는 다이나믹 디자인의 더블을 투자를 한 J J H H 투자조합 1호 요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H J H 홀딩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J H J H 투자조합 1호 연관성이 전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두 관계에서 분명히 필루스 요쪽도 하나 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벤다이어그램처럼 초등학교 때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기 있는 요 접점이 분명히 생겨야 돼요 요 접점이 아이고 색깔이 안 나오는구나 요 접점이 분명히 생겨야 됩니다 생기고 얘들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모든 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큰 그림 다 그려놓고 하나가 무너지면 어쨌든 간에 얘들은 다 무너져요 얘들은 어쨌든 다 무너진다고 다 무너지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 생각이 크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 걸리면 다 무너지우는 구조자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여기 엮여있는 거 다 털고 싶을 거예요 HLB도 그렇고 여기 카나리어도 그렇고 전부 다 아닐까요? 저희 생각일까요? 어쨌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노노틱 차트를 한번 보자면 여기 보시면 구간대에 걸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사람들이 이렇게 끄고 있겠죠 지지장을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 뒤로 돌려보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전과가 있어요 전과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뚫고 올라오는데 12년이 걸린 거죠 이 구간 이 구간을 여기 여기 여기를 갖다 뚫고 올라오는데 12년이 걸린 건데 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탄성을 바꿀 것이냐라는 생각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력 자체가 지금 자기가 올라오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과거에 매출액이 폭발했었을 때 그 구간대가 아니라 이 구간대 이 구간대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와서 진행을 했던 게 아니라 2차전지라는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소재 자체를 갖다가 인지를 한다고 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잡힐지도 모르는 부분인 거고 자회사를 갖다가 인수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사업 확장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가를 유지를 한다는 건 현대 상황에서 말이 안 돼요 조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업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리콘 광산 아까 베트남에 있던 거 그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양이나 뭐 이런 미래나 혈택이나 상당히 슈팅이 나온 거는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차트들이 전부다 제가 말씀드리는 카나리아 바이오 그 외의 기타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사실 의미 없죠 그죠 거의 80% 빠진 거 아닙니까 기술적 반등 보고 들어갔다가 제가 큰 코 다친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제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갔다가 지금 하염없이 빠지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하염없이 빠지면 이거 어떡하느냐 거래량 터지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손바퀴고 올려주는 사람 없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신규 재료가 나와야 돼요 오레고고 봄합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삼상에다가 결과치가 나오려면 내년 중반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먼 미래의 이야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세종 메디칼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종 메디칼 자금으로 또 뭐 카나리오 바이오 돈을 뭐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카나리오 바이오에서 세종 메디칼에다가 유상증자를 해주는 그리고 곡관이 있는 애들끼리 곡관이 없었던 카나리오 M은 카나리오 바이오 현대사료 구현대사료와 여기 지금 세종 메디칼 있잖아요 곡관을 갖다가 서로서로 돌려주고 여기서 조금조금씩 빼먹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남는 게 어디겠어요 얘만 배가 부르는 거겠죠 얘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거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얘가 아버지고 얘들이 딸 딸 아들이에요 딸 아들 아버지한테 버틸 수 있는 딸 아들은 잘 없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 후견인 거예요 후견인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난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가 제가 다르게 조금 이제 종목 라인을 갖다 바꿔가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가디언즈 멤버십에 대한 문의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종목에 대한 질의는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죠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질의를 하시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식은 실패하신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종목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거는 일단 패배했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 마음이 제일 편하고요 패배했다는 인정을 하셔야지만 조금이라도 덜 잃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등락에 따라서 지금이 아니라 여기서 손절을 했어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갑자기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마 저를 엄청 원망을 하거나 자신을 엄청 원망을 하면서 주식을 갖다 또 복수를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또 패배한 말인데 왜냐면 이거를 처음부터 사질 않았다면 이런 하락이 없으니까 불안감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남들이 하지 않는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주식을 사서 손실을 잃고 그걸로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죽은 사람한테 복수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은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죠 가디언즈 멤버십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들어갔다가 손절하는 금액이 가디언즈 멤버십 1년치 이용료보다 훨씬 더 쌀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리남애를 저는 노리는 거지 누구 하나 특정인데를 잡고 어떤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갔다가 5%만 나라에 가도 50만원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리튬 오늘 하이드로 리튬도 아재 나가고 있죠 이런 것도 뭐 구강 걸렸다고 야 이제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지금 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고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힘들겠죠 차트의 오류입니다 차트의 오류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로 진짜 잘 보시고 분석하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데이트레이딩으로 그날이간에 잘라버리고 손절구간을 잡고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제가 여기를 갖다 이탈하면 손절하는게 낫다고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거 손절 못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좋아요 반등하면 좋은데 빠지 못하셨을 겁니까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 딱 그 상황이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서 정리를 하셨더라면 이 고통 겪으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시 와서 이제 더블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또 추매를 했어 근데 그때가 진짜 빠지는 지옥이면 끝나는 거죠 이제 잘 생각하세요 가디언즈 멤버십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함부로 남에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진짜 웬만한 마인드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귀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막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리스크를 줄여드리는 걸 해드리고 싶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에서 보셨던 종목들은 그리고 세력지도에 나온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아셨죠? 어쨌든 간에 지금 가디언즈 멤버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용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리스크 있는 종목들을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진짜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니까 진지하게 내가 이걸 이어갈지 아닐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전쟁터 두 군데를 뛰지는 않나 그리고 본업에서 만회를 갖다가 본업에서 손실을 여기서 만회를 하려고 하진 않나 근데 그 만회를 하려는 게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깊게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데이트레이딩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손절을 잡고 하는 투기입니다 투기 이거는 약간 투자의 개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단타 하시는 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도 잘 하세요 그런 종목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을 하는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하시는 거랑 전문가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사고하시는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사설이 길었네요 어쨌든간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